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를 위해 기부금을 모집하고 기부자를 예우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외 소재 문화재재단이 문화재 환수를 위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고 문화재청장은 기부자를 시상하는 등 예우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우리 문화재를 환수하고 보존하는 건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책무라며 문화재 환수를 위한 기부와 기부자를 예우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지원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국외 문화재 환수는 정부 예산 지원 이외에 다양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